엔소를 준비하는 너에게 얼마 전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강의를 듣던 제 제자인데 지금 제가 이 캐스트를 찍는 시점이 12월이거든요. 12월 14일. 그런데 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정은 참 대단하다. 빨리 내려서. 남들은 지금 제가 잘생긴 윤리 개념 강의 오픈한 거 보고 생윤 이미 오픈했거든요. 절반 이상 찍었습니다. 벌써. 빨리빨리. 그랬더니 누가 뭐 사이트에서 김종이 개같이 쳐달리노? 열심히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빨리 오픈하느라고 교재도 빨리 쓰고 열심히 썼고. 그런데 이제 엔소를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강의할 때 꼬꼬윤 때도 찍었지만 캐스트에서 지금 꼬꼬윤은 내려갔지만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사상가들이 당연히 여러 명이 있고 저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전공을 했지만 에피테토스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에피테토스. 에피테토스. 스토아파 사상가인데 에피테토스는요. 기원 후 1세기 인물인데 되게 똑똑했던 노예예요. 노예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질문을 했지. 질문하면 어떡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열받냐면 주인이 열받는 거야. 자기 팔로우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에피테토스. 노예가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지금. 파란 닥지 붙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노예한테. 너 한 번만 더 Q&A 질답 받아주면 큰 난다. 너 Q&A 얼마 받아? 우리 되게 많이 주는데. 그랬더니 이제 에피테토스가 알았어요라고 했지. 그런데 알았다고 했는데 노예 출신이 어떡해? 그래서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답변을 해주고 있었더니 이제 주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에피테토스한테 야 너 이리 와봐. 왔지 에피테토스가. 왔더니 너 하지 말라 했잖아. 왜 했어? 라고 하고 너 죽인다 했지. 이리 와라고. 팔을 딱 꺾은 거야. 그랬더니 에픽이 팔 다 꺾인 상태로 보통 우리 같으면 아 하잖아. 가만히 있는 거야 이 상태로. 주인이 얼마나 열받아. 더 열받아가지고 이놈 봐라. 팔을 더 꺾은 거야. 그럼 우리는 아 이렇게 할 텐데 가만히 있어. 팔을 더 꺾었더니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팔 비틀면 부러집니다. 와 이거는. 이건 뭐요? 아산베코요? 아무튼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요. 근데 에피테토스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주인이 팔을 꺾어갖고 팔이 뚝 부러졌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상황이면 막 덜렁덜렁 하면서. 이라이씨. 내가 평창. 하고 화를 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주인님. 코 보세요. 팔 부러지잖아요. 부러지잖아요. 어? 넌 생각이 있는 게 없는 게. 상대모사 더럽게 못하네. 근데. 이 에피테토스는 왜 그랬냐면. 나 오늘 팔 부러지는 날이다. 그게 나의 운명이다. 라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잔치집에 음식 늦게 나오면 화내요. 늦게 나온다고. 그럴 이유 없어요. 오늘 그런 날입니다. 버스를 타는데 옆에 아저씨가 코를 곤다? 그런 날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인생을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 목걸이 이야기 항상 해드리잖아요. 김조희 선생님 돈만 타고 금목걸이 차고 자랑하고 다닌다. 뭐 조폭이냐? 엄마 유품이라 했잖아. 그 뒤로 이제 건들지 말아라. 저분. 이렇게 됐고. 근데 어머니에 대한 생각? 제가 최근에 저와 관계 있는 담당해 주시는 모 은행 관계자분을 만났는데 그분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고 지금은 실감이 안 나실 테지만 슬픔은 계속 밀려올 겁니다.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실감이 안 난대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어머니가 2017년이니까 꽤 됐죠. 아버지도 2018년. 근데 두 분이 그렇게 한 번에 돌아가실 때도 꼭 항상 저는 에픽테토스가 떠올랐습니다. 에피테토스가 우스꽝스러운 인물 같지만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비드 반지에 있는 문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나갔어요. 운명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럼 N수생 여러분들 지금 일어서면 돼요. 에픽테토스가 팔이 부러지고도 운명으로 받아들였듯이 이거 나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야 수능 끝나고 나면 꼭 새끼는 잘 봤어요.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꼭 있어요. 걔 보고 있으면 막 화가 계속 나고 그래도 어떻게라도 이거 붙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운명으로. 그렇지만 진짜 만약에 N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입니다.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원서를 쓰고 단임하고 싸우고 지멋대로 원서 쓰고 그다음에 대학을 가서 이 대학은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구나. 다 막 술 마시고 저 잔디는 술 먹고 자랐구나. 요즘 막 교내에서 근데 술 마시면 안 되죠. 술 먹고 토한 것이 토양분이 돼서. 그래 놓고 이제 한 4월 되면 막 현타 온단 말이야. 봄이 오면 사람 봄 타요. 다. 대학교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 다 대학교에서 현타 온 거야. 그래서 언제 일어나냐면 5월 달에 어버이날 효심으로. 재수한다고 하는 거지. 재수 비용 주세요. 늦어요. 늦습니다. 물론 그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캐스트를 지금 찍는 이유는 하려면 해야겠다는 마음은 지금 먹고 내가 아무리 봐도 진짜 수능은 못 본 것 같고 이게 운명이다. 라고 하면 한 번쯤 다시 해볼 때는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힘을 에픽테투스가 우리에게 준 겁니다. 수능 답안지 밀렸었다고 하하하하 운명이다.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의 잘못된 어떤 일이 터졌는데 운명이구나. 받아들이고 일어나시라고요. 그리고 강의를 얼른 클릭하고 들어와서 제가 왜 항상 이 말을 하는지 감사한 겁니다.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게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을 저의 강의를 많이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시 잘 곱씹어보시고 웃긴 부분만 또 분 체크해서 아산 백호여 뭐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우는 마음 그 마음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을 드셨으니 에픽테투스의 정신으로 에픽테투스가 중시했던 게 정신적 혈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신을 딴 그룹이 있잖아요. 맞춰보세요. 뭐 하이 이렇게 근데 그 에픽크로스는 오해를 받고 있죠. 에픽큐리즘은 어떤 뜻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세요. 움직이고 바깥에 산책 한번 하고 에픽테투스 같은 힘을 갖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앤수를 준비한 너에게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게스트 웃자고 찍었고 여러분 힘내라고 찍었습니다. 힘내시고 저와 함께 잘 다시 한번 걸어가 보시길 그 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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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